회원 가입 기능을 만들기 전에 필터에서 올라오는 예외를 감싸서 처리해주기 위해 스프링 시큐리티 앞에 예외 처리 필터를 하나 끼워주겠습니다 위치는 외발에 필터 패키지를 만들어주고 여기에 exception 필터를 하나 만들어주겠습니다 로그인을 위해 sl4j 그리고 springbin으로 등록을 해주고요 필터 순서는 스프링 시큐리티에 앞에 스프링 시큐리티 필터 앞에 이것을 위치해줘야 되기 때문에 스프링 시큐리티 properties에 default 필터 홀드가 있는데 여기서 마이너스 1을 해줘 항상 스프링 시큐리티 필터 앞에 위치하도록 만들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원스폴 필터를 상수 받아주고요 그리고 이것을 단순하게 트라이 캐치로 감싸서 예외가 올라오게 된다면 여기서 예외를 로깅해주고 사용자에게 오류가 발생했음을 운송하게 됩니다 이제 테스트를 위해 회원가입 기능부터 만들어주겠습니다 맨 밑에 컨트롤러 패키지를 하나 만들어주고요 다시 이 아래에 DTO 패키지를 하나 만들어주겠습니다 이제 회원가입 시인 제이슨으로 받을 DTO를 여기서 만들어주겠습니다 멤벌 크레이트 DTO 클래스를 만들어주고 편의를 위해 데이터 어노테이션과 전체 생성자를 만들어주는 어노테이션을 추가해주고 스프링이 제이슨을 파싱해 DTO에 담아줄 수 있도록 노고아르스 컨트롤터를 추가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 생성자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액세스 레벨을 프로텍티드로 만들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원가입에 사용할 이메일과 이메일 번호 유저 내인 필드를 추가해준 뒤 각 필드 아래에 밸리데이션의 어노테이션인 이메일 안널 아뎀티 어노테이션을 통해 유효성을 검사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로그인 처리를 담당하는 서비스를 만들어주겠습니다 위치는 도메인 로그인 밑에 로그인 서비스입니다 로그인을 위해 SL4J랑 서비스 어노테이션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트랜잭셔널 어노테이션도 추가해줍니다 그리고 생성자 주입을 위한 어노테이션까지 추가해주고 이제 비밀번호의 강도가 약하지 않은지 검사하는 정규표현식을 살짝 복사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정규표현식을 만족하려면 비밀번호는 최소 8자리에 영어 숫자, 특수분자를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그리고 멤버 리퍼지토리랑 패스워드 인코드를 주입받아주는 뒤 멤버를 생성하는 함수인 trip-member 함수를 만들어주겠습니다 멤버 크레이티티오가 인자로 들어오면 먼저 비밀번호 정책에 맞는지부터 확인을 해줍니다 만약 비밀번호가 정책에 맞을 정도의 강도가 안된다면 legal argument exception을 발생시켜서 던져줍니다 비밀번호를 검사해주고 그 다음에 이미 이메일이 존재하는지부터 확인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이미 등록된 이메일의 경우 legal argument exception으로 던져줍니다 그 외에 별다른 오류가 없을 경우 멤버 빌더를 통해 멤버를 생성해주고 DB에 등록해주게 됩니다 원안은 기적 원안으로 생성을 해주겠습니다 이제 컨트롤러를 만들어주겠습니다 컨트롤러는 웹 컨트롤러 밑에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로그인 서비스를 생성장 주입받아줍니다 API 요청을 위해 REST 컨트롤러를 만들어주시고요 방금 만든 로그인 서비스를 생성장 주입받아줍니다 그리고 계정 생성용 URL을 등록해줍니다 호스트 맵핑을 사용해주고 방금은 API 밑에, 어카운트 밑에 create URL로 만들어주겠습니다 응답은 이전에 만들었던 API Response JSON으로 해주고요 Request Body Annotation을 통해 사용자의 JSON 요청으로부터 만들어진 Member Create DTO를 인자로 받아주고 Valid Annotation을 통해 검증해줍니다 이전에 Member Create DTO를 만들 때 이메일이나 NotNull, NotMT 등 검증 Annotation을 사용했는데 Valid Annotation을 붙이면 검증 Annotation을 기반으로 검증까지 진행해줍니다 검증 결과는 Binding Result를 통해 받아볼 수 있습니다 만약 검증을 통해 잘못된 요청이 확인되면 잘못된 요청이라는 예외를 던지게 됩니다 정상적인 요청의 경우 로그인 서비스를 통해 멤버를 만들어줍니다 이메일과 유저네임을 담아서 전달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컨트롤러 생성까지 완료가 되었고 이제 패키지 정리를 위해서 JSON 패키지를 컨트롤러 패키지 하위로 이동시켜 주겠습니다 이제 Spring 서버를 다시 띄워주고 포스트맨으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가입 요청 경로는 로컬호스트8080 API Account Create 이고요 그 다음에 메서드는 포스트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바디에 로 선택해주시고 JSON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아까 만들었던 ETO 형식에 맞춰서 JSON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요청을 보낸 뒤에 다음과 같이 정상적으로 응답이 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MySQL Workbench를 통해서 실제로 멤버에 데이터가 들어갔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방금 입력한 데이터를 통해 멤버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과정에서 제가 실수한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요 생성된 테이블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패서드가 평문으로 저장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암호화해서 저장하기 위해 멤버의 패스워드를 저장하는 부분을 인코더를 사용하여 패스워드를 암호화한 뒤 저장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서브를 다시 실행해주고 그동안 멤버 아이디 1로 되어 있는 멤버를 삭제해주고요 그리고 다시 포스트맨을 통해 요청을 보내주겠습니다 다시 계정이 생성이 되고 다시 조회해보면 이번에는 제대로 인코딩된 비밀번호로 저장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비밀번호 정책에 맞지 않는 요청을 보내게 된다면 다음과 같이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전에 인터널 서버에러가 발생하는데 로그를 살펴보시면 로그인 서비스에서 던진 예외를 잡지 못해서 이렇게 서버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처리하기 위해 exception advice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웹 컨트롤러 밑에 어드바이스 패키지를 만들어 주시고요 컨트롤러 어드바이스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이름은 exception advice 해주고요 노테이션은 rest 컨트롤러 어드바이스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기본적인 exception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예처를 해 줄 수 있는 어드바이스를 하나 추가해 주고요 exception은 런타인 exception 전체를 받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런타인 exception이 들어오면 이제 에러를 로깅 해 주고 그 다음에 사용자에게 오류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illegal argument exception과 illegal state exception을 처리해 주는 exception 핸들로도 추가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illegal argument exception과 illegal state exception을 처리해 주는 exception 핸들로도 추가해 주겠습니다 정답 코드는 bad request로 해 주고요 exception은 illegal argument exception과 illegal state exception 두 개를 받아 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용자에게 잘못된 요청을 하였다는 메시지를 남겨 주고요 그리고 그리고 옵니다 옵니다 오류 메시지는 exception에 담겨있는 오류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스프링 서버를 실행하고 포스트 맨을 통해 요청을 다시 넣어보면 다음과 같이 디셉션 핸들러에서 보내준 메시지가 정상적으로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로그인 기능을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용자의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받아줄 로그인 DTO를 만들어주겠습니다 DTO 밑에 엠버 로그인 DTO를 하나 만들어주고요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받아줍니다 그리고 이제 로그인 서비스로 가서 코드를 조금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큰을 생성하기 위해 이제 토큰을 만드는 토큰 프로바이더를 주입받아 주고 그 다음에 아래에 함수를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만들었던 토큰 인포를 통해서 이제 토큰 정보를 넘겨주게 되고 전자로는 이메일과 데스워드를 받아줍니다 그리고 트라이 캐치로 감타주고요 이메일을 통해 유저를 찾아둡니다 유저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일리갈 알규먼트 익섭션이 발생해서 계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전달해줍니다 그리고 살짝 로그도 추가해 주겠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도 쓸 거기 때문에 점수로 분리를 해주고요 잘 안되네요 그 다음에 이제 이메일 번호가 맞는지 확인을 해줍니다 패스워드 인코드를 통해 비닐 번호를 비교해 주고 만약 비닐 번호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이제 익섭션을 발생해 사용자에게 비닐 번호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한 가지로 이 부분도 이제 점수로 분리를 해주고요 아 그쳤네 캐치 부분을 작성해야 되나 보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닐 번호까지 확인에 성공했으면 토큰 프로바이더를 통해 토큰을 생성해 이제 유저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이제 로그인 컨트롤러에 코드를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요청 메서드는 포스트를 사용하고 요청 URL은 시칭 API 밑에 어카운트 밑에 버스라는 URL을 사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리퀘스트 바디를 이용해 JSON을 파싱해 주고 바인딩 이전을 통해 바인딩 이전을 통해 검증 결과를 받아줍니다 만약 오류가 있다면 앱션을 트로우 해 주고 로그인을 시도합니다 로그인이 성공했을 경우 토큰 인포를 받게 되는데 토큰 인포를 테스트를 위해서 로그인을 해 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토큰 인포를 사용자에게 응답으로 전송해 줍니다 이렇게 코드 작성이 모두 완료되었고 이제 스프링 서버를 다시 띄우고 포스트맨으로 테스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포스트맨을 이용해 로그인 기능을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메서드는 포스트로 해 주고 요청 URL은 로컬로스트 8080 API 어카운트 어스를 사용해 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이메일과 패스워드를 담아 요청을 보내주게 되고요 계정은 이전에 만들었던 계정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요청을 보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정상적으로 로그인에 성공해 액세스 토큰이 발급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봤었던 JWT 아이오 사이트에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이메일은 오픈소스 그리고 롤 유저 반달곰 그리고 토큰 아이디 만료 시간이 모두 정상적으로 설정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밀번호를 틀리게 되면 다음과 같이 서버에 오리가 발생하는데 이를 수정하기 위해 코드를 조금 고쳐 주겠습니다 로그인 멤버 함수에서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으면 Bad credentials exception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을 따로 트라이 캐치 해 주지 않아서 이제 오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Exception Bad credentials exception도 받아주도록 고쳐 주겠습니다 서버를 다시 띄우고 포스터면을 통해서 포스터면을 통해서 요청을 보내게 되면 다음과 같이 계정이 존재하지 않거나 비밀번호가 잘못되었다는 정상적인 오류 응답을 해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용자가 자기 자신의 정보를 조회하는 API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 멤버 아래 인유전이 있고 함수를 추가해 주고요 인자로는 이메일을 받아줍니다 그리고 원래는 DTO로 변환해서 넘겨줘야 되지만 예제를 단순화하기 위해 그냥 멤버 통째로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로그인 컨트롤러로 이동하여 로그인 컨트롤러 쪽에서 갯맵핑으로 이제 엔드포인트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URL은 API Account User Info고요 네, 이 URL을 잠깐 살펴보시면 저희가 예전에 Spring Security에 URL을 등록할 때 Permittal URL은 아까 로그인할 때 사용하는 URL이고 Anonymous URL은 회원가입을 할 때 사용하는 URL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용하는 이제 유저인포를 조회하는 URL 같은 경우 여기 어디에도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등록되어 있지 않는 URL의 경우에는 이렇게 인증되는 사용자만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 엔드포인트까지 들어올 수 있는 사용자들은 이미 인증이 완료된 사용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용자들에게서 정보를 꺼낼 수가 있는데 이전에 포큰 프로드 바이더에서 인증에 성공하게 되면 아 JWT 필터에서 인증에 성공하게 되면 Authentication를 생성하고 Security Context Holder에 Authentication을 넣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컨트롤러에서 그 Authentication을 꺼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Annotation으로 Authentication Principle을 입력해주고 Custom Exchange User Principle을 여기서 받아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User Principle에서 이제 유저의 이메일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이메일을 토대로 로그인 서비스에서 이메일을 통해 유저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시 Spring 서버를 띄워주고요 Postman을 열어주어서 새로운 요청을 해주겠습니다 URL은 localhost 8080 api 어라운트 유저 인포입니다 그리고 윗순으로 아무 데이터 안 보내줘도 되고요 이제 발급받은 Authentication 토큰을 이용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Authentication 아 JWT 토큰을 발급받아주고요 그리고 이 토큰을 헤더에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헤더에 가서 이전에 우리가 저희가 설정했던 Authorization 테더에 값들을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베리어 형식으로 넣어주게 되고요 잠깐 띄우고 액세스 토큰을 붙여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상태 그대로 요청을 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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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정상적으로 접근을 접근에 성공하여 다음과 같이 제 정보를 받아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토큰이 한 글자라도 틀리게 된다면 다음과 같이 잘못된 토큰이라는 오류가 나게 됩니다 예시로 예시로 이쪽도 꽂혀주게 되면 오류가 나게 되고 이제 배려가 없어도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걸 직접 넣어도 되지만 포스트맨의 기능을 이용해서 좀 더 쉽게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포스트맨의 Authorization 부분에 가셔서 여기에 있던 거를 배려 을 선택해주시고 여기에 토큰 정보를 넣어주시면 자동으로 포스트맨이 Authorization 헤더에 배려 형식으로 토큰을 추가해 요청을 넣어주게 됩니다 이 방식으로 요청을 보내도 다음과 같이 정상적으로 요청이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회원가입 기능도 만들어 보았고 로그인 기능도 테스트해 왔고 로그인 후에 엔드포인트에 접근하는 기능까지 모두 테스트해 보았습니다